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사진 잘 찍는 법 41페이지 말과 사진을 얘기하면서 조우종님의 용두사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 말이야 어제 영숙이 봤다 내가 어제 영숙이를 서울역이라고까지만 말하면 아 영숙이를 서울역에서 어제 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지 않은 말 나 어제 영숙이 봤다 내가 어제 영숙이를 서울역까지만 말해도 아 서울역에서 봤구나 하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단어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어떤 형태의 컨스트럭션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외국어를 말하면 외국어는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익숙해지면 I show your 영숙 at 서울스테이션 yesterday 그렇게 되잖아요. I show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구누구를 봤어 그것도 서울역에서 어제 봤어 하는 얘기가 언어속에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싫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의식 또 동양인이고 특히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의 미의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미의식도 있고 인류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게 다 다르고 또 한국인의 미의식이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미의식 내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기존에 있는 우리의 미의식을 자극하는 아름다움도 있어야 하지만 그거를 초월한 새로운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것이 사진의 한 덕목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에 걸쳐서 적어두었습니다. 말과 사진, 말도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서 쓴 섹스피어처럼 우리도 미술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처럼 사진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여러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의식하고 그 세계로 나아가려 하는 이에게 사진가로서의 가치를 깊이 또 높이 사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우종님의 용주사 하는 절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주사가 어디에 있고 용주사 안내도가 있기 때문에 용주사의 전체적인 개관, 개관을 하여튼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죠. 이 사진은 참 그런 점에서 좋은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4대천왕. 이게 밟혀 있는 악마. 딱 들어가면 4대천왕문이 있잖아요. 저래 가시면 10주만 지나서 4대천왕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4대천왕이 악마를 밟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입구에서 보는 사진과 이 사진. 여기가 지금 4대천왕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보면 조금 전에는 와이드하게 걸었고 이 사진은 클로즈업이지 않습니까? 되게 리드미칼해지죠? 딱 보는 순간 볼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재밌네. 하나는 와이드로 걸고 하나는 클로즈업 걸고. 또 용주사의 전체적인 미관 이런 게 드러났어요. 여기서 이제 또다시 클로즈업이 나왔으면 좋겠죠. 우리가 용주사가 어떻게 생겼니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용주사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조우종님이 사실 하실 일이거든요. 이게 관광 엽서 사진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주사 이렇게 생겼단다. 이건 누구나 가면 찍을 수 있잖아요. 아무나 가면 조금 눈만 밝으면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아니고 조우종님만이 찍을 수 있는 용주사를 우리는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조우종님의 독특한 시선이어야 하고 독특한 언어여야 하고 독특한 미의식이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좋은 사진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있는 걸 잘 찍는 거는 카메라의 기술만 이렇게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님이 법당 앞을 쓸고 계시는데 이 사진도 스님을 좀 더 클로즈업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까 사대천왕의 밟고 있는 사대천왕의 밟고 있는 악마의 사진이 클로즈업 됐으면 스님 사진 정도는 클로즈업 해도 좋을 것이다. 스님마다 허락받으면 돼요. 저 사진 많이 찍기 때문에 스님 제가 오늘 무슨 중요한 일로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스님 빛질하는 거 하나 찍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조금 사진을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사진은 어디나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학교에서 누군가가 코스타리카 대통령을 찍어 왔어요. 대통령 사진을 찍은데 코스타리카 대통령 사진을 그렇게 멋지게 찍지는 못했어요. 그저그저 옆집 아저씨 사진처럼 그렇게 찍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대통령 사진 별로 안 좋네. 이런 식으로 조금 평화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코스타리카를 가는 게 실력이야. 코스타리카 대통령을 만난 그게 실력이야. 사진의 실력. 너희들도 보내주면 다 찍을 수 있지. 보내주는 게 아니고 자력으로 저기를 갈 수 있는 그게 실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 되시죠? 그 절에 가는 것도 실력이고 그 절에서 클로즈업 한 스님의 빛질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셔도 찍어도 그것도 실력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인 거죠. 그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만 약간 토트로지 같아요. 조금 전에 빛질하던 스님이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스님이 꼭 여기에 조금 전에 빛질하던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또 멀리서 등장을 했어야 되느냐. 안 했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천보루네요. 천보루. 자, 이게 좀 안타깝다. 이런 거 말이죠. 이렇게 지금 샘물 솟는 걸 찍어도 좋지만 이 거북이를 클로즈업 해서 정면에서 클로즈업 해서 물떨어지는 걸 찍었으면 처음에 등장했던 악마를 밟고 있는 사대천왕의 발과 또 어우러지는 그런 사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안타깝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찍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클로즈업 사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형각스님의 하바드에서 화개사까지 하는 사진을 제가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와이드와 클로즈업을 되게 절묘하게 전신 사진, 웨스트 사진, 또 허리춤에서 찍은 사진, 가슴춤에서 찍은 사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집에 있는 촛불, 마음을 밝혀놓은 것들 여기에 기도하는 분들이라도 한 번 등장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역시 어두우니까 조리개를 열고 제대로 사진을 잘 찍으신 건 분명한데 여기에 인싸하는, 저라는 누군가가 또 함께 있었으면 염원을 밝히는 손이 하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진은 잘 찍어요. 구도도 잘 잡으시고 그런데 계속 풍광만 보여준다. 풍광만 보여준다. 조금 안타깝다. 여기에 특징적인 것을 클로즈업을 받은지 아니면 여기에 문살, 문살 같은 것도 등장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잊을 만에 독특한 맛이 있을 거예요. 용주사라면 용주사의 특통 맛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표현해서 드러내는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용주사가 이렇게 생겼노라. 너 용주사 가봤니? 그 이상을 말하기는 어려운 사진이 아니겠는데 이 사진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시면 좋은 거예요. 이런 사진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15장의 사진 중에 적어도 5장 이상이 등장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겨우 2장만으로 승부수를 내고만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죠? 안타까워요. 이것도 역시 화각은 잘 들이댔어요. 한 장의 사진은 완성도가 높지만 전체 15장의 사진으로 묻기에는 역부족이다. 좀 더 뭐라 그럽니까? 편집하는 능력, 편집하는 능력, 촬영할 때 편집까지 생각해서 촬영을 하는 안목, 이게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사진집단 1호 착한 사진은 버려라가 서울에서 대화극장 뒤에 비움 갤러리라는 곳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수업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수업하면서 배우는 것은 한 장 한 장의 사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진으로 당신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일관성 있게 펼쳐내는 끝까지를 마감해라. 그래서 책을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진집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실력까지를 완성해야지 사진가가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직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밑에 카카오 오픈방, 오픈 채팅방의 주소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와서 공부하는 것, 공부 의사하는지 서울도 하고 부산도 하고 대전도 하는데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질문을 남기시든지 또는 거기에 사진에 관계되는 많은 이야기 기자재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사진의 원점에 관계되는 얘기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이런저런 분들이 사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답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은 조우종님의 사진을 통해서 착한 사진은 버려라 말과 생각이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참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거의 없는데 회원수가 한 만 명 정도에서 멈춰있어요. 만 몇 백 명에서 만 명까지는 잘 갔어요. 한 6개월 정도에 만 명이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아마 한국 사회에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숫자가 한 만 명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만 명 넘어서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하고 이렇게 되지 정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어봐야 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내공이 쌓이는 데는 적어도 사진을 한 10년 이상 하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대로 오셔서 강의를 들으면 참 좋겠는데 구독자를 늘린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보내라.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